주인공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받으세요. 자, 갑자님의 부모진이 강화국의 복동계획위원회 복동위원장 이승호 부모진이 강화국의 복동계획위원장에서 제작진을 강화국의 복동계획위원장에서 합격적인 강화국의 회장과 함께 합격적인 강화국의 공간에 가장 강화국의 경영장 기회자체었기 부모진이 강화국의 경영장 의석진을 강화국의 경영장에서 하이킹 시원하자 13살 3살 어제 어트에서 이분이 두고 지금 몇 번이 시작했을거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해드릴준 인사해드릴준 오케이! 도대체! 하이킹 하나 둘 셋 시작! 자, 오늘 여러분께서도 고창한 비즈니 마인드에 대해서 지표가 없다는 것을 고창한 비즈니 마인드에 주셨기 때문에 고창한 비즈니에 매기자리에 따로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이 공연에 시즌의 효과를 어서 지키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하겠습니다. 감사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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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대 의원님께서 이 와이온을 시즌들이 십돌하고 정통스러워야 될 기회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낄 것은 앞에서 지역 공연님들 한다리 시민들의 행복도 안전을 멈추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알려드리게 해주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양기대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체력기주분들을 해결해 주신 이런 역량 그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 광역 시민들과 또는 광역시를 위해서 그쪽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한 사안을 위해서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서 계속 흥미를 해주시고 흥미를 해주시기를 우리 시민들로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동방에서 영국의 재결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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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